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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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 안 시키셨어요? 피자 안 시키셨어요? 계산했습니다 계산했습니다 안 시키셨어요? 정답 정답 맛있게 드세요 나가면 안 돼요 형님이 보냈네 형님이 보냈어 아 보니까 나가지마라고 저 누구야 피자 보낸 사람 없어 형님이 보냈어 그래서 시간 끌려고 지금 밖에 나가지마라고 아 형님 피자를 보내십니까 예? 시키 놓고 기다리고 있었네 응? 아 아유 저녁에 또 통닭 먹어야 되는데 어머 이건 뭐야 내가 좋아하는 스파게티 아니야 어머 어머 스파게티 저 센스 안 좋아 아유 우리 안노 안노 입 잘 먹겠습니다 무슨 집이 있냐고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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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 보세요 우와 아유 우리 센스쟁이 아유 아유 우리 형님께서 아유 어제 술 먹었다고 또 해장을 피자로 하라네 응? 어 우리 안노 안노 형님께서 피자를 보내주셨는데 아유 아유 이거 완전히 뭐 예? 아유 진짜로 감동이다 아우 욕 AbeLev 아 으 gü 후 으으으윽 으으으윽 으ім 으 으 으엾 으으으윽 으으윽 으으윽 뿌 upbringing 으윽 씨 빨리 빨리 뜨겁냐 진짜 피자집 앞이야 우리집 앞에 있나 응? 아우 피자가 무슨 아우 아 시끄러워서 못살겠네 진짜 아니 아 방송키자마자 또 우리 저 누구야 또 우리 아노아노 형님한테 술먹었다고 저한테 피자를 이렇게 보내신거 같아요 네 그래 뭐 못나가게 하실려고 나가면 안되는데 응? 뻔한거 아니겠냐 얘들아 그지? 아노아노 형님께서 내 못나가게 하려고 지금 잡아놓으신거야 내가 봤을땐 아노아노 형님께서 또 스파게티에 피자까지 보내주면서 천내게 아유 저 센스 아주 어? 저러니까 차가 다섯대야 저러니까 차가 다섯대지 아유 아유 무슨 피자가 아유 아유 야 아유 피자 아유 뭐야 맵네 피자가 왜 이렇게 맵어 아유 아유 어 우리 아노아노님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얘기 콜라 이렇게 와올게요 왜 이렇게 콜라 자 센스 봐 센스 보세요 이 고름소추 하아 고름소스 내 좋아하는 거 알고 염증소스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알고 어 우리 형님께서 봐라 이래 센스가 있다 내가 이거 어디서 좋아하거든 이 씨팔이 뭐야 야 피자 이거 맛있네 이거 이름 뭡니까 예? 형님 이거 이름 뭡니까 이거 이거 메뉴가 뭐예요 아 묵상 기계 아닙니다 어 잘 나가네 보니까 음 음 음 음 음 맛있네 음 뒤에는 고구마가 들어가가지고 음 뭐 새우 삼겹살 치킨도 들어간 것 같은데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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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망해서 먹을라 했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집으로 보내주셨어요 이거 베이컨도 있어요 베이컨 음 음 으으으으으으읍 구 더 우엔 음 아 피자야? 이야 진짜 피자의 현명이네 이거 먹어봐 이게 무슨 피자야 이거 이게 무슨 피자야 이거 피자 일부로? 어? 피자의 일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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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나? 아 이 피자 맛있네 어이씨 저렇게 먹으니까 살이 뒤룩뒤룩 찌지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? 어?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이 쌍놈 새끼야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먹어야 되냐? 그럼 왜 이렇게 씨발을 일종으로는? 어? 야곱야곱 먹어야 되냐? 남자가 딱 피자를 뜯어서 뭐 어? 이러가 어? 상남자처럼 써봐라 이리 가 어? 왜 이렇게 다 잘해 이 쌍놈 바삭 으응 으응 어우 counselors 아주 쩍아 masked 첫날에 감사합니다 피자 어디꺼에요? 나가서 담배 한대 피자 소파이 좀 맛있네 아 배불러 아 피자가 억수로 커요 억수로 커요 아 배불러 아 배불러 아 배불러 아 배불러 아 배불러 진짜 아니 자고들 나서 이상하게 입맛이 없어 나는 아 배불러 네 먹방비제 아닙니다 많이 못 먹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먹방비제 아니에요 아 배불러 아 배불러 너가 생각해야지 ф 감사합니다.